선거 브로커가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지원을 대가로 사업과 인사권을 요구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영세 전북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선거 브로커 사건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쉽든 어렵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현재 32건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